현역가왕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김양으로부터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결승전 생방송 하루를 앞두고 부친상을 전한 것인데요. 중요한 날을 앞두고 전해진 비보이기에 팬들 역시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전하며 김양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김양의 부친은 2월 12일 오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인은 생전 지병으로 투병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빈손은 서울 은평성 모병원 장례식장 6호실이며 발의는 14일 오전 8시 30분입니다. 현역가왕 관계자는 출연자 김양이 오늘 부친상을 당했다. 13일 진행되는 결승전 2라운드 생방송 참석 여부는 현재로서는 정해지지 않았다. 생방송 당일이 돼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김양은 무대 사전 녹화는 마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비보에도 현역가왕 결승전 2라운드에 출연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김양의 친오빠인 운예FM 엔터테인먼트 김대중 대표가 대신 상주 자리를 지킵니다. 앞서 김양은 17년 동안 가수를 하면서 부모님이 좋아하는 노래를 해본 적이 없다. 현역가왕을 눈 보릅뜨고 보신다.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표심을 드러냈습니다. 준결승전에서는 대반전 드라마를 쓰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는데요. 김양은 준결승전 최종순위에서 11위를 기록해 방출후보로 확정됐지만 이후 현장에서 진행된 국민판정단의 투표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마지막이자 유일한 결승 진출자가 됐습니다. 215인의 국민판정단 중 무려 96표를 획득해 현장 관객들의 마음을 가장 크게 움직인 가수임을 증명한 결과이기에 의미가 다욱 특별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앞서 김양은 준결승전 1라운드 1대1 라이벌전에서 박해신에게 패해 위기를 맞았습니다. 2라운드 끝장전에서 고득점을 해야 결승전 톱10 진출이 가능한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부담감이 큰 무대였지만 김양은 이날 덤덤하게 무대에 올라 송광호 작곡가가 만든 신곡 바람의 연가를 불렀습니다. 7080 발라드 스타일의 세미 트로트 곡인 바람에 연가는 사랑을 잃은 여인의 애절한 마음을 표현한 노래입니다. 김양은 이를 덤덤이 부르면서도 오랜 내공에서 우러나온 울림으로 마지막까지 진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김양의 절제한 듯 먹먹한 라이브의 현장에선 열띤 박수가 쏟아졌으며 심사위원인 신봉선은 화려하지 않아도 가슴을 쿵치는 깊은 감동과 울림이 있었다며 눈시울을 불태웠습니다. 주현미 역시 김양에게 딱 맞는 곡이 찾아온 것 같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푸근한 감성을 많은 분들에게 나눠주길 바란다고 호평했습니다. MC 신동엽은 너무나도 큰 눌림으로 다가와서 굉장히 행복하게 들었다고 진심어린 소감을 전했습니다. 나아가 윤명선 심사위원도 오늘 왜 이렇게 마음을 많이 내려놓으셨죠? 라고 물었는데 김양이 그동안 무대에서 많이 떨어서 이번엔 마음을 내려놓고 편하게 부르자고 생각했다라고 답하자 그는 그래서 귀가 편하고 현장서 박수도 가장 많이 나왔다. 지금의 그 마음을 잊지 않길 바란다고 애정 어린 조언을 건넸는데요. 무대 종료 후 김양은 원래 진짜 안 우는데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은가 봐 내가 라고 털어놓다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이후 준결승 최종 결과 발표 때 15인의 현역 중 11위로 호명되자 덤덤한 표정을 지으며 다시 한 번 내려놓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9인의 결승 진출자 외에 국민판정단의 투표로 결정되는 마지막 결승 진출자가 한 명 있다는 깜짝 발표가 공지되자 김양을 비롯한 5인의 방출 후보는 모두 얼음이 됐습니다. 직후 신동엽이 215명의 국민판정단이 투표를 한 결과 김양이 방출 후보 5인 중 46표를 얻어 결승전의 마지막 진출자로 확정됐다고 밝히자 김양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감격에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2008년 우지마라로 데뷔한 김양은 2019년 출연했던 내일은 미스트롯에서도 활약을 선보였었는데요. TV를 보던 김양의 어머니는 김양이 나왔던 미스트롯을 보며 나는 내가 떨어졌어도 좋다. 내가 나오는 것 보는 게 재미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양은 민망해서 아직도 못 본다고 말했습니다. 김양의 어머니는 윤정이는 왜 그렇게 울었는지라며 미스트롯 마스터 장윤정을 떠올렸는데요. 김양은 윤정이는 스타가 돼있고 나는 참가자였으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미스트롯에서 김양이 무대에 올랐을 때 장윤정은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 지켜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김양은 왜 그렇게 울었냐고 물었더니 윤정이가 나도 모르겠어 주책이야. 아이 낳고 눈물 많아졌어라 하더라고 말했습니다. 김양의 출연에 장윤정이 많은 눈물을 보였던 것에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양은 천안에서 가족 사업 일을 9개월 정도 도와드리다가 노래가 너무 하고 싶어서 부모님께 말하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빈털털이로 무작정 왔는데 딱 한 달 아르바이트해서 열심히 모은 100만 원만 가지고 올라온 것인데요. 100만 원으로 집을 얻을 수 없었는데 찾아보니 고시원에 있을 수 있는 정도였고 그렇게 고시원에서 3년을 살았습니다. 월세가 25만 원이었지만 직접 사장님에게 전화를 해 단판을 지었고 김양은 저 여기 꽤 오래 살 것 같은데 20만 원에 해달라라고 사장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이 막 웃으며 그럼 그럽시다 해서 3년 동안 내내 20만 원에 살게 됩니다. 고시원에 들어가서 합창단 공고가 떠서 당장에 전화해서 노래도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했고 오디션에 합격하고 그 이후부터 합창단 생활을 하게 됩니다. 수입이 아닌 소속사에서 월급을 받는 구조로 오랜 시간 생활고를 겪었는데요. 김양은 너무 힘들었다. 한 달에 3, 40만 원으로 살았다고 고백했고 한때는 통장 잔고가 바닥나 SBS 도전 천국에서 우승해 받은 금열세를 팔아 버티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던 김양의 상황을 알고 있었던 장윤정이었기에 본인이 심사위원으로 출연하는 방송에서 친구가 참가자로 등장하자 많은 눈물을 보였던 장윤정인데요. 김양은 모니터 화면으로 장윤정이 나오는 걸 알았고 만감이 교차했다. 친구에게 노래 평가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었는데 사실 무대 오르기 전까지 집에 가버릴까 고민도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김양은 장윤정도 제가 부담을 느낄 거라 생각했다더라. 그때 울어줬던 것만으로도 마음이 전달됐다고 했습니다. 또한 김양의 어머니도 건강이 좋지 않아 오랫동안 김양이 마음고생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2019년 MBC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에 출연한 김양은 어머니가 19년째 혈액암을 앓고 있다고 고백하면서 3년 전 어머니가 응급실에서 9번의 고비를 넘겨야 했다. 고란 듯이 성공하지 못한 내가 미웠다. 그래서 가수의 길을 더 포기할 수 없었다고 했는데요. 복면 가왕에 출연했을 때도 김양은 어머니가 오랫동안 아프셨다. 혈액 종양을 20년째 앓고 계신다. 막내딸인데 어디 나오면 항상 좋아하신다. 그래서 이 무대를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답했습니다. 또 추천하고 싶은 사람으로 장윤정을 꼽으며 친한 윤정이를 추천하고 싶다. 아마 첫 마디에 알아채지 않을까 싶지만 윤정희만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면 어떨까 싶다라고 털어놓았습니다. 더불어 김양은 부모님 봉양을 이유로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2022년 MBN 소프리쇼 동치미에 출연했던 김양은 결혼에 대한 생각을 밝히며 얼마 전에 어떤 남자분이 관심이 있다고 말해서 나는 우리 부모님이 몸이 불편하셔서 나는 부모님 근처에서 생활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 남자분이 바로 관심을 적으시더라고 털어놨습니다. 김양은 결혼하지 않은 이유로 부모님을 언급하며 부모님이 아프시기 때문에 결혼하면 4층 집을 지어서 가족끼리 다 같이 사는 게 제 꿈이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아예 연애를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데요. 김양은 제일 오래 만났던 사람이 7년이었다며 사귄 사람 중에 탤런트 뮤지컬 배우도 있었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을 진득하게 만나는 성향이다. 그래도 헤어졌던 사람과 만날 가능성은 없다라고 덧붙였는데요. 뿐만 아니라 김양은 할리우드에서 활동하는 자타공인 미남 배우 다니엘 해니가 이상형이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치열이 고르고 부모님과 합가할 수 있거나 근처에 살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고 바랐습니다. 결혼에 있어서도 늘 부모님 생각이 먼저였던 김양인데요. 힘든 시간을 버티며 가수 활동을 이어오던 김양은 마침내 현역가왕에서 그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준결승전을 통해 선발된 톱10이 국가대표 톱7을 향한 최후의 전쟁 대망의 결승전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10인 현역은 자신의 필살기로 국가대표 자격을 증명 다른 현역을 밀어내고 1위 왕좌를 차지하는 대결을 펼쳤습니다. 결승전 1라운드에서 1위는 구동의 상위권 전유진이었습니다. 전유진은 이정옥의 숨어오는 바람소리를 부르며 모두를 감동시켰습니다. 여기에 10인 중 유일하게 900점대를 돌파한 902점을 획득해 1등 베네픽 점수인 100점까지 더해 1002점이라는 놀라운 점수고 결승전 1라운드를 마쳤습니다. 이어 박해신, 마이진, 윤수현, 김다현, 별사랑, 린, 강혜연, 김양, 마리아 순으로 결승전 중간 순위가 정해졌습니다. 아직 2라운드가 남아있기에 순위 뒤집기는 언제나 가능한 상황입니다. 과연 김양은 또 다시 기적의 순간을 볼 수 있을까요? 부친상이라는 크나큰 슬픔 속에 도전하는 결승전에서 부디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며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하겠습니다.